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넘쳐온 나를 봤지 않아 내가 흐려진 것 같아서 방 안에만 갇혀 있긴 지겹지 오늘 하루 또 내년으로 미뤘지 사람 소리가 그리워 웃기지 나도 웃고 있어 눈물이 나면 어떡해 다시 내 전화 기다려 엄청난 걸 수도 있어 하지만 나를 필요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남아있음 좋겠지 나 콤비소에 결제 비만 I don't know how I did it twice 생각들은 이미 질이 안 좋아 그러니까 전화해줘나 외롭지 않게 전화해줘나 눈물이 나게 어떡해 어떡해 전화해줘나 외롭지 않게 전화해줘나 눈물이 나게 어떡해 어떡해 두 번씩 해줘도 돼 친구들아 나는 여름에 약해서 그때쯤엔 중독 대술이 따로 필요 없네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은 너를 위로해 내 이름이 위에 빈 이유 또 거기에 다 이름값 못 찾는 이유 사람들에게 위로만 받을지도 일어나가 사람들이 떠날지도 멍청한 걸 수도 있어 하지만 너를 필요 필요 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남아있음 좋겠지 나 콤비소에 결제 비만 I don't know how I did it twice 생각들은 이미 질이 안 좋아 그러니까 전화해줘나 외롭지 않게 전화해줘나 눈물이 나게 어떡해 어떡해 전화해줘나 외롭지 않게 전화해줘나 눈물이 나게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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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ied 유당 지방 응cio 예 inflass 다